250골드를 맺다 갑니다. 쇼핑부터 할까? 강타 신성구? 뭐고? 소세한 공인을 도와줘요. 왓처 신성은 저거 기본 유불로 주는 기적 강화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쓰기 편해. 강타 부복 광풍 강타 강타 네벨의 평화 아이고 아까보라 아야 식꽃 격불 타격용 인형 인형용 타격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다 와플 사먹을까 와플 하나 드실래요? 아 마요할까 매크로급 어차피 병본신선이니까 자도 되니까 와플 안사도 되겠다 에임핵 에임핵 논란 야당 알바 갔다오겠습니다 힘내서 방송해주세요 중사기님 아이고 생랭님 다녀오세요 첨탑에 에임핵이 있다 첨탑에 에임핵이 있다 삐숭 빠숭 침탑 이럴 소 이제 변실로봇 다 사낼를 사댓는 통찰 다 털고 좁혀면 킬각 아니야 이거? 킬각이 맞다 왓처 킬각 개빨로 모독 넣고 템포 울릴까? 다음 턴에 죽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와우 병신성에 아니 아니 병번신성에 성소까지 이거 휘갈김만 나와도 다 털겠네 야 이거 엘리트 잡으러 가자 저지 저지 필요없나? 피지컬 피지컬 갬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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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그심 영상 저지 저지 추월 추월 넣어야 되는데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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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셔 이거 뭐야 뭐야 찾아라 공 공 안 돼 공 보호 보호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왓처 계삐 왓처 계삭이에요 왓처 하세요 뭐 이상한 덱하지 말고 진노덱 진노덱 싸면 된 코스트 많은 덱이니까 돌려차기 넣고 뭐 복세하지 뭐 복세하지 마요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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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복세가 제일 낫겠지 아 추월 있으면 추월 복세할텐데 내면의 평화 복세할까 내면의 평화 복세할까 신성복세서 신성복세서 어 어 잠깐만 아잇 드로우 왜케 말리냐 저거 남아야돼 저거 추월 남아야돼 없어서요 아싸 가방이다 왜케 잘 풀리지 진짜 주네 잘 풀리네 쉐델 의문점 왜 진노하면 1이 될까 0.5로 깎였다가 1로 올라오는 거겠지 내면의 평화 하나 더 드로우 없다고 하니까 평화 자꾸 주네 그럼 이제 눈물거리 나올 차례 아님 아 이거 모독으로 다 잡아주나 일단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돌리면 안될까 계산에 휴지하는데 된다 된다 아우 접수해 깟깟김 게노삼 원턴치 진짜 이거 이번판 미쳤는데 왜 세 필요없어 아우 쌈막에서도 엘리프트 다 패고 가자 당황스러운 째려보기 아우 당황스러워 아우 당황스러워 아우 당황스러워 이거 90들이지 36들 24들 122호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님 말고 어 적색 정신수양 넣자 와 와차 사기다 진짜 사기 디펙트 오열 아 이거 안 썼네 이거 쓸걸 하지만 여기서 신성이 또 나온다면 대비 휘갈김각이었는데 서순 기똥상에는 극한 소순 에이 너무 달렸다 천천히 할걸 모독 돌려차기 하면은 60댈이니까 킬각 안나오지 이거는 킬각 나오지 않나? 겁나세 해피도약 천신의 영상 교훈 개쓰레기인데 해피도약이 낫겠지 저열이 날가 트롤라베가 날가 엘리트 엘리트 블리트 잡고 심장 누구 심장한테 인사나 하러 갈까 텔 튀두르기 델 튀두르기 델 튀두르기 이거 저거 넣어야 되는데 손절 손절이랑 추월 넣어야 되는데 추월이 제일 급한데 추월이 안 넣으면 붕괴 아니 이제 추월 좀 줘요 제발 마요 두개 넣자 수비주고 템포 떨어지니까 추월만 있으면은 저지 하나 더 넣을텐데 아이고 추월 겁나 안 나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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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만 나오면 아니 근데 이거 내변의 평화 3장은 조금 오버했네 너무 잘 풀려서 템포 떨어지니까 할 게 없다 재료나고 있을까 모둣 모둣갓 모둣갓 어 쏘세요 양 음양성 음양성 얌 열번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52딜 여기에다가 강림하면 70딜인가 140딜 정도면은 킬각은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나오나 60딜 안 나오나 그냥 한번 해볼까 던져볼까 아 나온다 빼중식이 데우스마키나 지금 드로우 덱에다가 많이 넣어놨는데 마키나 하나 할까 아니 추월이 나와야 되는데 추월은 안 나오고 이상한 것만 나오네 없어 보세요 계속 추월도 안 나오고 저거 뭐냐 손절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심장 힘들 수도 있겠다 타격 하나에 49딜씩 박히는데 카드가 끝까지 안 잡힌다 카드가 신성모독 회피도 얘기면 사망 중 부우복 아니 이거 왜케 안남아 큰일났네 이거 망했는데 보스까지는 문제없을텐데 심장이랑 달팽이 달팽이도 은근히 문제네 끝까지 끝까지 지도 안 나왔다 아니 추월 안 나왔다 핑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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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증오하고 서주한다 왓씨 더 어려운 델패스 카드가 너무 안잡혀서 아니 진짜로 심장 퍼펙트 해야 그때 완던되겠네 모독 킬간 나오나 이거 90딜 이거 49딜인가 54딜이네 아니 이거 심장 퍼펙트 못하잖아 에반드 아이씨 상점 주인 뒤졌으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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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저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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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아아아 아아 동 단식 단식도 별로지 선실이 제일 낫겠네요 음... 선실은 감올도 훅 없어서 퍼펙트 어샤피 안되겠는데 이러면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 퍼펙트에 대한 욕심 아 근데 어차피 손절도 없고 에이 재즈 이거 퍼펙트 볼 게 아니라 살아남을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 아냐? 뭐? 곧 있음 20승천이라고? 이상한데 지금껏 몇 달 동안 20승천으로 뚝 감아준 것 같았는데 꿈이었습니다 연하분이 낯선 천장이다 엇 실세트 아 이거 퍼펙트 못하면은 결국에 저거잖아 결국에 결국에 완넘도 못받고 점프도 못받고 어 뒤졌다 어 뒤졌다 아 근데 진짜 카드 징악이 안된다 이미 졸라 잘 떠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끝까지 손절 추월 아니 손절 마지막에 죽이면 좋지 아니 추월 재장 산막에서 파밍을 그렇게 했는데 정신을 그들 수지 투 어 정신을 감사합니다.